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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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머리 틀어주면 들 빠지는 것 같아 기분 탓을 수 있는데 원래 다들 여기 여기가 이렇게 엉켜요 난 여기 엉켜 가지고 웃긴 적도 있어 끝 밥을 먹어볼 건데 오늘도 컵로드를 두 개를 으 으 으 으 지금 귤한테 점령당해 가지고 으 보퉁이 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아 으 여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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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연결이 안 돼? 뜯어먹을 것 같아 손톱 꺾였어 자꾸 눈 찔러 끝냈습니다 저는요? 저는 말이죠 마지막 경주를 갑니다 약간의 서프라이즈를 갑니다 맨날 주야 주야 하다가 끝나고 연말이니까 회시를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어제 죽을라고 하더라고 립 라인으로 오나도 위시를 할라 싶어요 핑크 우유 느낌을 좋아해요 물론 핑크 우유 색을 좋아한다기보다 내 입술에서 핑크 우유 색이 나야 되는 걸 좋아해 근데 내가 좀 23호 느낌이라 여름 뮤트 이런 쪽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색이 어울릴까 했는데 딱 얘랑 얘는 핫힛의 클라우드 벨벳 틴트 라라일락 핑크 우유 같아 라라일락 말고 봄날의 햇살이 더 나한테 딸기 우유 색이 나올 거 같아 와 쩐다 오랜만에 이거 꺼냈더니 틴트가 나오네 머리는 다시 저기 가서 묶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볼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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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물을 끓여 도와주다가 피난다 오빠 그렇지 저런거 내야지 좋아식 고마워 진짜 조심해 오빠가 다칠거 같은데 이렇게? 뭐야 뭐가? 괜찮아 괜찮은게 아니지 살살 가야지 살살 한다고 되는게 아니야 꽂혀야되 혼나겠다 다 버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왜 다 가지고 가는거야 엄청 많이 버렸어 밥 옵시다 우리 소울이 밥 뭐 먹지? 이거 왜 사가지고 자리가 더 좁아졌어 감정이 아니지? 다 먹고 벌써 나왔어? 어? 나왔다고? 어 710번 더 오래 더 오래 짠 이게 뭐야 근데 맛있게 됐다고 맛있게 됐다고?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는게 더 빨랐어 있어? 아니야 응 흠 갑자기 귤 먹다 죽은 귀신이 들러붙었네 아 큰일 났어 아 큰일 났다 한 번만 그럼 하나씩 받는거야 흠 흠 흠 흠 흠 흠 추첨하게 끝났네 네 다음주에 우리 뭐 있는지 아냐고 다다음주 다다음주 300일 아니 그거 말고 전 나가요 일단 그냥 요거 나갑니다 하이벌 먹고 영화 볼 거 같아 심야 영화 그러고 집에 와서 이불 가져가가지고 이불 청소할 거야 아니 이불 세탁할 거야 고고 지금 83km에서 충격적이야 어떻게 해? 관리해야지 돼지새끼야 나 내일 점심 다이어트 음식 좀 더 먹을거야 아 조용히 해 그래 놓고 저녁에 퀵식할 거잖아 받은 게 가서 좋아 빨리 와 응 내 핸드폰 소울 꺼들고 있는데 또 나와 또 나와 헐 1월 1일이야 뭐야 좋아? 아 마지막 야식이야 2개 2개 밥 1번 씨면돼 3개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주말에 소리랑 맛있는 거 먹으러다가 살 빠질거야 네 운동하고 잘해보자 왜 세게 잡아? 너는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종아 먹을 때 이거 알아? 아 여기 왜 똥 냄새 나면 오빠 똥 쌌어? 어? 똥 냄새 안나? 어 난다 그치 똥 냄새 나지? 코가 한 거 같나? 그렇지 코가 맞지 아 왜 불러 아 왜 불러 아 왜 불러 응 근데 그럼 오빠 내 발이 안 빠 아 잠깐만 아 아 콩팡이 나왔어 그니까 너무 귀여워 응 나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 제로잖아 제로잖아 소리가 거기 가는 거예요 일로와 오다 깨트렸어 갈 줄 알아서? 빡 응 됐다 어? 밀어야 될 줄 아냐? 응 뭐래? 뭐야? 왜? 왜? 어? 기다리자 응 근데 공자 아니었나? 응 이리 와봐 연기 때문에 재채기 날라 그래 닭가슴살 카레 볶음밥 인데 허다 거예요 소불고기랑 깍두기 볶음밥 진짜 맛있고요 이 허다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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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 동안 먹었던 볶음밥입니다 음 맛있구만 냉동식품이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지러 갈게요 어? 무가 되게 많으네요 제가 일단 구운 계란도 샀어 핫도그도 샀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저 플레이 쿠키 만남 나 신나몬 겉면은 아직도 안 먹어봐가지고 요것도 한번 사봤어요 요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아임닭의 모짜렐라 고구마 핫도그 오늘은 정말로 나가서 편집도 하고 사고싶어 낸 신발이 있어서 여기 퓨마 가가지고 매장 가서 좀 구경할라 그랬거든요 그렇던데 좀 열 부르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몰라 핫도그 요거 이번에는 크리스피가 아니라 진짜 찐 핫도그 느낌 이거든요 치즈 치즈 고구마 여러분 제가 왜 핫도그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빵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치즈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햄이 있어 아임닭? 다음에 맛있다 원래 비트리껄 먹었는데 이번엔 이번엔 먹을거에요 자 잠 잘 자라 두번째 핫도그 먹어볼게 얘는 빵이 좀 얇네 오늘은 얘를 가져가 볼까 바지는 이거에요 하여튼 이러고 나갈겁니다 핸드크림 다 장착하고 따 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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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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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새벽 5시인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마늘을 끓이겠습니다. 저는 물을 딱 이 정도 넣어요. 아니 진짜 거짓말하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맛이 있네요. 진짜 에라 모르겠다. 맛있어. 이 맛이야. 저 이따가 오늘 오빠를 만나기로 했어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시간은 10시 조금 넘었고요. 이제 나가면 셔틀 타고 가로스쿨 가서 폰이 아이폰XS 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배터리 교환을 그냥 냅다 예약했는데 알아보니까 다시 부품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약을 하냐? 또 알아봤더니 교체할 수 있는지 아닌지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야. 또 빡치네잉 하고서 일단 가지고 갈 겁니다. 안녕! 화질 깨끗해? 다른 카메라로 사고 싶어? 다른 카메라로 사고 싶어? 사주는 거 화질이 좋은 거였으면 좋겠어. 응. 오빠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코트에다가 저거 매고 왔어. 아니. 진짜 개의 바야. 소리 좀 살릴대. 코트에 저런 가방 아니지 저거는 약간 해역볶 같은지 닦고는 모르세요? 됐어. 아니야. 잘 나와? 잘 나오고 있어? 응. 맛있어요. 오빠 화났을 때 따라해볼까? 물어.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 그건 미국인 기준이래.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먹잖아. 과일이랑. 그래서 굳이 물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대.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심장이 안 좋아진대. 수분을 우리 채우니까. 응. 그래서. 남자는 내가 안 알아봤고. 여자 기준. 하면 500ml만 마셔도 된대. 나 왜 이렇게 부었어? 엄청 부었는데? 응. 나는 괜히 먹었어. 지금 화면 완전 똥대기처럼 나와. 응. 이거 진짜 맛있다. 응. 건너야 돼. 오빠 빨리 와. 눈사람이다. 빨리 빨리. 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어딨어? 이리야 바로 있네. 눈사람이야. 근데 나 진짜 눈. 얼굴 다 젖었어. 귀여워. 저는 서울을 갑니다. 홈민이랑 신용산? 그 용리단길에서 놀 거예요. 아니 나 진짜 웃긴게. 집에서 또 삼각대를 잊어버렸어. 일단은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연두? 연두빛? 나는. 후드에. 연두빛 나는. 바지. 이 가방을 메 줄 겁니다. 하여튼 나가볼게요. 진짜 머리 고데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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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서. 네. 난 못 찾아서 이렇게 계속 가서 만점. 문. 우리. 이렇게 하고 또 나 안 볼일단다고 협박해야 했거든. 아니 너 얼굴 안 찍을건데. 응응응응응. 으응응응응응응응응. 가방. 아우. 가방이 너무 조그마지. 그 와중에 림 두개 챙겨왔네. 쿠션! 여보. 미리발된.. 100만원 넘지않아? 180이안나? 응 난 먹겠다 고데기 왜 했어? 완전 끊기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난 후회했어 그냥 묶을걸 어 묶을걸 왜냐면 이렇게 했는데 썩었어 더 안 먹으시나요? 아직 남았는데? 어디까지 밥밥 긁어먹냐고 바가지로 갔잖아 뭐 새로 생긴 데 갔다 또? 우리 뭐 새로 생긴 데 콜렉터야? 어떻게 이렇게 맨날 딱 이렇게 가 고급 청소 아줌마입니다 야 너도 심각하다 우리 왜 이러냐? 취소할까? 취소하자고? 환불해달래? 거울이 더 이쁜데요? 거울이 더 이쁜데요? 어 말라 보인다 그니까 아 우와 우와 나 이거 누구지? 누가 이거 샀어 아 너 사진? 응 셀러빗인가요? 네 셀러빗과 샛빙인가요? 응 샛빙 한번 쳐주세요 나는 샛빙 모든 게 다 샛빙 나 그거 펜치보다 빡쳐 뒤질 뻔 했어 강남 한복판에서 또 제로트 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한번 쳐주나요? 지금 카페야 어떤 사람 기다리겠지? 38팀이었으니까 지금 58팀일까? 농기당길 대실패 사람 X뻥하 농기당길 대실패 웨이팅이 40팀씩 있음 웨이팅 어디 오셨나요? 터렛이었습니다 뚱땅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한 번 더 가야되지 한 번 더 가야되지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물도 돼있어 물 줄이신다면서요 서울벽가도 좋다 물이 꽁짜네 화장실도 꽁짜? 화장실 돈받으면 똥 못싸요 숨쉬는 것도 꽁짜 아 굉장히 더러워요 아 굉장히 더러워요 이거 뭐가 되는 거 맞아? 응 먹어봐 그건 떡이야? 집 도착 더글로리 또 보는 중 한 4번은 본 거 같아 아우 쉣 조명을 샀는데 너무 깝아 동원에 시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녕을 어딘가로 전송역으로 내려가고 그저 눈이 멀 거 같아 서울 중원 아들이죠 서울 중원 아들이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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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